지난 22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와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구의회 의장과 새마을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22명으로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